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희경입니다. 네, 이희경입니다. 7월 21일 날 일본으로 드디어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.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시간 단순한 팬미팅이 아니라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과 즐길 축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낼 재미있게 놀고 싶습니다.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7월 21일 날 저하고 즐겁게 보낼 준비만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7월 21일 날 여러분들과 저 즐길 준비 되셨나요? 그러면 그날 7월 2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짜네! 10월 21일 날의 저녁 저는 이렇게 10분 전의 팬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